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에서 봅니다. 시편 120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듣게 드립니다. 시편 120편 1절로 7절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셨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 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제목은 환란 중에 부르지는 신앙에 관하여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까운데 먹회자 연구 모임이 있어서 그곳에 함께 여러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그러한 얘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말 또 하나는 환란과 권한에 대한 것인데 아주 제가 그 먹회자 연구 모임에서 큰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먼저 말에 대한 것인데 말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삼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에 말을 조심하라는 그러한 의미 속에 준 구조가 있답니다. 신체 구조 중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혀를 통해서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말이 전달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막아주는 담이 있는데 그 담 중에 하나가 치아랍니다. 치아. 이빨 이렇게 담이. 그것 중에 하나다. 또 하나는 그것을 넘어섰을 때 입술이 또 하나의 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한 분의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환란을 당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와 같이 말에 있다. 또 하나는 환란과 고난은 하나님께 주시는 특약 중에 좋은 점으로 약이라는 것을 섭립 가운데 얘기했습니다. 성도가 환란과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환란으로 생각하지 말고 복덩어리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다. 환란이 무슨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공감하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복덩어리의 한 부분이다. 은혜의 한 부분이다. 오늘 시인은 법문 1절에서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셨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 말씀과 똑같지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셨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란을 만나 그 성도가 좌절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지셨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환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지제라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복은 환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고 하면 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란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랠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걸 통여하며 죽게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이 응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란을 주시며 그 환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어느 방송인이 대학 강연에서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예화를 들어서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을 등반할 때에 지고 가는 배냥의 무게만큼 정상에서 행복을 느낄 것이다. 그 무게가 너무 힘겨워서 몇 번이고 벗어버리려고 할 때 그 정상을 생각하라. 그래서 방송인이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도 어느 산을 산행할 때 그 배냥이 너무 무거워서 안에 짐을 좀 내려놓고 싶은데 그것을 참고 올라가서 정상에서 배냥을 내려봤더니 그 배냥 속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듬뿍 들어있더라는 것이 한마디로 좋은 것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힘들다고 중간에 그 짐을 내려놓았다고 한다면 올라와서 정상에서 마실 물조차 없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를 그가 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민들은 강을 건널 때에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큰 돌을 뒤에 이렇게 매주고 그 강을 건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뒤에 짐이 무겁다고 그 큰 돌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내려놔버리면 그는 강물이 휩쓸려가는 것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짐이 있으면 귀찮고 힘겨운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짐으로 인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서 각자가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힘들어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십자가의 길에서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들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 트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잇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짐이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찾아온 어떤 우리 아이들의 아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힘겹고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 함께 짐을 저어주신다면 누군가 함께 그 짐을 나눌 수 있다 가면 그 짐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나누어 지으시고 함께 동행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함께 지고 가시는 그 인만우엘의 은총이 여기 계신 또 함께 이 방송을 시청하는 기한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어려운 것들이 우리의 힘든 고통들이 우리를 그렇게 좋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이시 어떤 환란을 만나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다이시 만난 환란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된 말을 하고 오해를 일으키도록 말을 합니다. 때로는 그 오해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정말 죽기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다이시 당하는 환란은 그런 악한 거짓말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이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가장 잘 믿었던 가까이 믿었던 신하에게 속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과 예면을 당했습니다. 모든 속임과 비방이 다 억울하고 고통스럽지만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속임수와 비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그런 짐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겼을까? 그렇게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배후에서 어떤 악한 영적인 것도 우리는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될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강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이슨 10편 23편에서 힘겨운 권한의 여정에서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법문 5절에 보면 매색에 머물며 개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매색과 개달의 장막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이방 민족의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이 그곳에 살고 있는 동안에 악한 자들에게서 모욕과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평을 미워하고 화평을 말로만 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화평은 말로 하나 싸우려고 한다고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송도의 삶의 자리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귀한 친교의 시간에 정말 그 느끼는 행복으로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일까요? 그렇지는 못합니다.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힘겹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어느 복음성과 가사 가운데에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하 예수 향기 날리며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그 꽃잎인 그 백합을 가시밭 사이에 놔도록 했을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그 가시들이 어렵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동남풍 서북풍이 불어서 그 백합 꽃잎이 좌우로 좌우로 바람결에 흔들리면서 가시밭에 찔리고 상처당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그 백합하가 그 연약한 꽃잎이 찢어지면서 가시 때문에 망가지면서 오히려 더 귀한 향기를 품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합이 그냥 있으면 아름답긴 하겠지만 사실 향기는 바람결 따라서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어찌 그 아름다운 향기가 그 널리 바람결에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새참 비바람이 불고 새참 바람이 불 때 비록 연약한 풀잎이 꽃잎이 좌우의 바람 때문에 흔들리며 흔들리며 가시 때문에 찢어진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그 바람결에 백합향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때로 가시 속에서 가시 통틀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불이익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도인의 향기는 바로 동남풍이 불 때 나에게 진정한 크리스도인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0편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어도 하나님께 주시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힘들다 가지만 그래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매색과 계달에 살고 있지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망을 걸고 모든 것이 바로 되어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날 거짓된 입술과 석이는 혀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위에서 이민 삶에서 살아가면서 환란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은 참으로 속과 겉이 다르는 그런 모습으로 허겨 있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인 걸 생각하고 이제 은혜받은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환란을 만날 때 주님께 부르시십시오. 그 환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어느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께 기도하며 죽게 더욱더 부르짖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살아가는 송도들의 가정과 일터 이외에 송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